그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레버리지를 잘 이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레버리지는 제가 이제 그 이작가님 유튜버도 많이 보면서 레버리지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시는 내용도 제가 많이 봐서 이제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레버리지라는 거를 이제 이용한다는 건 그 앞단에 저희가 희소성이라는 단어를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희소성이라고 하면은 저희 한번 이제 태어나서 이제 사는데 기회들은 무궁무진하다고 하잖아요. 무궁한 기회를 저희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장의 한계도 무한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쓸 수 있는 시간, 자원, 돈, 인프라, 친구, 인맥 뭐 이런 것들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죠. 희소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희소한 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뭐 땅을 파서 감자를 심고 감자를 캐서 먹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희소한 자원 그러니까 내 감자 씨앗과 시간을 통해서 또는 1년에 그걸 뭐 한 10번씩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1년이라는 시간 또는 저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뭐 2,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희소한 자원 가운데 저희가 목표한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가 쓸 수 있는 자원들은 저는 많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는데 내 것만 꼭 써야 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기업들도 저희가 아는 대부분의 상장사들, 민간기업들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도 그렇고 대표들이 자금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자원 조달도 해야 되죠. 그런 것들도 전부 일종의 레버러지죠. 저 혼자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부자가 내가 되고 싶다. 제가 가진 돈이 1억이에요. 그런데 이제 5년 안에 제가 100억의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목표들은 다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은, 버는 돈이 만약에 일정하단 말이죠. 시간도 일정하잖아요. 그럴 때는 자금을 조달해서 제가 목표한 것들을 구매를 해서 그걸 누구한테 팔아야 성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간, 내 돈 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적인 조달을 할 수 있는 자원, 생각, 생각도 일종의 자원이 될 수 있잖아요. 생각도 이제 레버러지를 제 생각으로 안 되면은 같이 물어서 이제 생각을 얻는 것이죠. 그게 이제 멘토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가진 자원 플러스 제 주변에 가진 자원들을 같이 힘을 합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레버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뭐 단순히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내용이 이제 많지만 일단 뭐 쉽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버러지를 잘 이용한다는 것은 그런 이제 다른 사람의 그런 뭐 자본이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활용한다는 의미인가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항상 따라 붙는 단어가 이제 통제력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이 있는데 1억을 빌려서 2억을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사겠다라고 해서 1억을 빌렸어요. 그런데 그 10억짜리 집이 저한테 어떤 회수가 안 되는 자원이거나 또는 제가 빌린 1억을 제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사실은 그게 문제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통제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레버러지로 한다면 그건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거기서 이제 실패 요인들이 대부분 오게 되는 거고요. 되게 온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버러지를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그걸 이제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대부분 완벽도 사실 조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뭐든지 하려면 거기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책 또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신용에 따라서 1억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은행에서 3억 빌려서 사업하세요. 그런데 이제 1억만 빌리는 이유는 처음에는 제가 1억 정도만 해서 할 수 있으니까 또는 10억 정도만 할 수 있으면 그 제안들을 저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레버러지를 얻어야 되는데 아까 질문하셨듯이 레버러지를 무조건 얻어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저 자신의 문제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성을 쌓아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시스템 또한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떤 예를 들면 가구, 가구 하면 저희가 딱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누구누구 가구. 그리고 두부, 두부 하면 어디 떠오르시죠? 김치, 저희가 사 먹는 김치. 뭔가 이제 전자제품,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서 집에서 잘 만들어가지고 저 혼자 먹거나 제 의우들한테만 나눠준다고 했으면 그거는 이제 그냥 제가 만들어서 이제 나눠줄 뿐인 거죠. 그걸 비즈니스로 만들려면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들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디 열쇠를 요새 많이 쓰진 않죠. 근데 만약에 이제 집에 있는 디지털 락을 번호를 잊어먹거나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열쇠수리공 불러야 되잖아요. 불러야 되잖아요. 열쇠수리공 번호를 지금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번호를 하나 만들어서 1313 실제로 이제 열쇠 수리하는 그래서 13이 13이라 그래서 열쇠이 비슷해가지고 이제 많이 전화번호를 쓰고 1314의 번호를 제가 등록해가지고 딱 집에 갔는데 디지털 락이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제 차키를 잊어먹었는데 그럴 때 누군가 1313을 전화해가지고 누르면 바로 교쳐주거나 교쳐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원격으로 누군가 해줄 수 있다. 이것들을 그 열쇠수리공 누군가가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갖추고 각 지역에 있는 그 열쇠수리공과 네트워크를 데이터를 모아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될 수 있잖아요.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제 전화번호 010 어쩌고 또는 뭐 공이 누구누구 해서 전화가 오면 저한테 전화가 올지 안 올지 모르죠. 그렇죠 모르죠. 누가 저한테 전화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추는 거예요. 요새 뭐 대리운전도 마찬가지고 뭐 하면 뭐 하는 이런 거를 해놨잖아요. 그런 것들이고 제가 이제 책에도 쓰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의 그 JYP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 박진영 가수가 SM 오디션을 받는데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진영 씨가 SM 오디션에 붙어가지고 SM 소속 가수가 됐다면 지금과 같은 JYP와 같은 큰 그 엔터테인먼트 그룹을 만들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딘가에 소속돼서 그 시스템 누군가 남들이 갖춰진 데에서 시스템 속에서 제 능력을 좀 더 펼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제 후배들을 양성하고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상장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큰 부를 이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 빌보드 차트에 이름 올리겠다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고 후배들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도 단순히 내가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유명한 노래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회사를 갖춰가지고 하는 것들이 그게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돈을 받아서 잘 쓰는 거 소비의 측면인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데 그중에 일부는 내가 투자에 할당하겠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거를 보통 시스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드느냐 안 만드냐가 이제 비즈니스, 인생 이런 거에도 다 전체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시스템을 통해서 성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성을 쌓는다는 의미는 시스템하고 성하고도 비슷한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시스템을 갖춰놓고 나서 그게 금방 세상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무궁이 가지가 않잖아요. 시스템이라는 걸 갖춘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그만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구독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다가 더 이상 안 늘어나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있겠죠.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제가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사업가나 유튜버가 있는가 하면 그거를 이제 좀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표현이 일반 분들한테 정확하게 이제 좀 느낌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걸 성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건데 제 느낌도 제가 그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성공한 아까 엔터테인먼트든 아니면 유튜버든 계속해서 그 시스템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유튜브 같은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 이전에는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다음 카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다음 카페를 제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무수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업도 하고 정보도 교류를 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유튜버가 그 역할을 해주고 그 이전에 또 페이스북에서 그런 것들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단순히 어떤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계속 확장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의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성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성을 쌓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얘기 나왔던 어떤 비즈니스 디벨로프의 개념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 기술, 제 생각을 잘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치고 남들이 안 오면 그냥 제 시스템일 뿐이에요.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1313 번호를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를 한 1억 정도 들여서 잘 만들어놨어요. 번호도 등록하고 했어요. 광고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그만이죠. 나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내가 열쇠 철물점 아니까 거기 전화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광고까지도 못 가고 마케팅 측면으로도 못 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최소한 자기 동네 또는 전국에 있는 열쇠협회에 가입돼 있는 열쇠 전문가들한테 DB가 만들어져서 그게 실질 요구 소비자들한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분히 이제 어떤 가치를 남들한테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 시스템이 제공되는 데까지의 생각이 미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가장 잘 만들었다는 거는 그거까지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흔히 얘기하기로 가수들도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가수가 최고의 가수라기 최고의 인기 있는 가수라기보다는 관객들하고 잘 호흡도 하고 뭔가 그런 분들 영화 배우도 마찬가지로 제일 잘생기고 제일 연기 잘하는 배우가 가장 인기 많은 건 아니잖아요. 잘 이제 고객들 또는 이제 사람들하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감성적으로 하는 분들이 이제 인기를 얻게 되듯이 그런 부분들도 뭐 고객과의 소통 그리고 가치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전달 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좀 상호작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가속도에 투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도 아까 이제 뭐 앞에 쭉 얘기 나왔던 레버러지나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자원 저희가 이제 가진 시간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이 한 게 한 개도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사업을 100억짜리 사업을 만들겠다 또는 뭐 얼마큼 부자가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편하게 하지만 지금 뭐 한 120세까지 사는 시대가 이제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거는 한 5, 6, 10세 되면 은퇴들도 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 또 2, 30까지 공부를 하잖아요. 한 30부터 한 60까지 이제 30년간 일을 해서 앞에 공부하고 뒤에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좀 덜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시간이나 자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돈에 돈이 복리로 늘어난다는 얘기도 하고 어떤 뭐 사업이나 이제 생각들도 복리로 확장된다라고도 하는데 가속도라는 거는 이제 어떤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만약에 속도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갈 수 있는 그런 가속도라는 부분들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사업적으로나 뭐 어떤 부에 관련돼서도 이제 되는 거죠. 남들하고 비슷한 형태의 속도를 가지고서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표본 구간보다 조금 벗어난 부분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방식, 뭐 같은 시간 같은 것들로 해서는 평범하죠. 사실 평범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충분히 저희가 다른 것도 할 게 있을 텐데 저희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하고 한다는 거는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소한 보람은 있어야 되고 그게 명예이든 돈이든 뭔가 이제 작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목표가 있는데 방식은 똑같은데 제가 목표한 거는 남들보다 좀 더 나아지고 싶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른 뭔가 성장을 얻으려면 그만큼의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성공에 이른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뭔가 가속도가 있는 부분에 투자를 했거나 그런 어떤 성과를 창출을 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전에 가치를 더해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도전에,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저희가 나이에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불구하고 도전하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시대보다도 도전만 하면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요새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통해서 사다리가 걷어차였다. 부익부, 빈익빈을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가 하면 지금처럼 다양한 기회들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잘 하고 계신 것들을 벗어나는 거는 좋은데 단순히 도전의식만 가지고는 되지는 않잖아요. 도전의식도 좋지만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가치를 담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뭘 할지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정부에서도 이제 스타트업 지원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규모상으로 뭐 딱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수천억은 될 것 같아요. 수천억을 이제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쓰는데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젊어서 뭔가를 도전하는데 그 자금을 받아서 일정 기간 하는 건 좋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통계를 보면은 그 중에 이제 한도 업체만 못 살아남는다면 그 나머지 여덟아홉은 실패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실패하신 분들은 그냥 적당하게 실패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신용불량자가 실제로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들이 이제 직장 다니지 말고 창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이 얘기를 듣고 정말 큰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남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창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시간도 그렇고 자기의 이제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도전을 안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저도 저 개인적으로 이제 도전을 한다는 측면에 이제 응원을 하고 그런 의미의 이제 비즈니스 디베로퍼를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도전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도전을 하면서 거기에 가치를 그것도 이제 사실 어떤 가치라는 단어에 제가 모든 거를 다 담지는 못하지만 그게 있어서 뭔가 이제 성공의 확률을 좀 더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더 치밀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나 자신만의 어떤 생각이나 방식 이어서는 안 되고 항상 고객 중심이나 시장 중심의 생각이 같이 담겨져야 된다는 것. 그 부분은 이제